용인 수지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힘드시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 용인 수지에 왔습니다. 수지구민은 저는 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지구민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가치가 수지구민한테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수지에 맞는, 품격 있는 부승찬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품격 있는 수지에 맞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당선요금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수지구민은 봉입니다. 그냥 뜯겨져 나갑니다. 다른 데와 너무 비교됩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수지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정치인 잘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수지구민들 교육 환경 자체가 다소 미흡하고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지, 자랑스러운 수지를 만들고 교육의 도시 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지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예술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유치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교통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버스 한 대를 놓치면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30분, 길게는 30분까지 소요됩니다. 학생들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이 교통환경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지구민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자랑을, 성과를 자랑하는 일방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고 시장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 됐건 법률이 됐건 수지구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맞춰가고 조율하고 그런 상태에서 결과물을 뽑아내고 이거를 법률로 가져가고 정책으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수지구민에 맞는 품격 있는 후보 부승찬 지원해 주시면 수지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